2023년 9월 6일 주간디에이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사실상 고정으로 출연하고 계신 조원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고정에 대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고정에 대신 걸 축하드립니다 고정이 대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우 잘 안들리네? 잠깐 마이크 아르랑 그 스피커 좀 수정하고 올게요 잘 안들리네 고정하시지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다들 바쁜 사람들이니까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처음은 제가 계속 지내오고 있는 프로젝트 아시죠 다들? 대학원 가구 심리 본편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학원 가구 심리 서류 연구계획서 파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입학 과정은 자기성찰, 탐색, 컨택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본 시리즈가 아니죠 진정한 입학은 서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흔히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입학 프로세스입니다 일단 모집 공고가 나오죠 원서 접수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하니까 신경을 쓰시는데 그 중간에 서류 평가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류 평가는 누가 할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교수님들이 하시겠죠 그 학교에 계시는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전공 특히 그 지도 교수님이 하실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서류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합격자 공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구두시험 혹은 면접이라고 불리는 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프로세스가 학과 사정이라는 거를 들어갑니다 보통 전공별로 혹은 학부별로 얘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라는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학 단위 혹은 대학원 단위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합니다 이게 모두가 끝나야지 그 다음에 합격자 공지가 되는 겁니다 뭐 합격자 공지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죠 그 학교를 갈지 안 갈지 이 프로세스에서 이 서류 평가 같은 경우는 전공해서 여기도 학과 사정도 거의 전공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대학원 사정입니다 물론 요즘은 인문학 분과에서 이제 지원자가 비교적 적은 관계로 웬만하면 뽑아주긴 합니다 뭔가 슬픈 얘기였어 방금 웬만하면 뽑아주긴 합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뽑아달라고 올렸는데 대학원에서 자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대학원들은 TO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TO가 학교마다 많이 상의하고 어쩌저저고 다른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TO가 존재하고 만약에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학과에서 많은 사람들을 올려버리면 대학원에서 어? 이 정도는 커트해야지 어? 이건 뽑을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잘했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이지만 상대평가의 요소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할 거는 서류 심사, 연구 계획서 부분이죠 사실 서류 자체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집 공고를 제발 똑바로 봐라 똑바로, 바로, 바로, 똑바로 이게 어떤 의미냐 대부분의 모집 공고에서는 증명서, 연구 계획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기타 학교마다 다른 거를 요구합니다 증명서는 학위 증명서, 성적 증명서, 어학 증명서가 있고요 연구 계획서와 자기소개서가 있겠죠 자, 이 서류를 당연히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공고에서 내라는 거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죠? 뭐, 당연히 내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로 생각보다 서류를 제출할 때 학위 증명서를 빼먹는다던가 성적 증명서를 빼먹는다던가 졸업 예정 증명서를 빼먹는다던가 그러면 입학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되냐면 원서 접수에서 서류 평가가 엄밀히 말해서는 이분류로 보통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서류 요건 평가와 그 다음에 그 내용, 보통 연구 계획서나 자기소개서를 보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파트는 교수가 봅니다, 대부분은 하지만 이 앞에 이 서류가 충분히 문제없이 다 접수가 됐느냐 이 부분은 대부분이 직원분들이 봅니다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굳이 샅샅이 볼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야, 학위 증명서 제출됐어?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 제출 안 됐네? 탈락! 이 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 여기서 나오는 원서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류 누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발 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게 모집 공고에서 말하는 제출 서류를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열심히 영국에서 쓰고 자기소개서 썼는데 성적 증명서 하나 누락해가지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조지 선생님 쓸데없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몇 년 전에 유학 준비를 할 때 모 대학에 토플 성적표를 안 냈어요 그 토플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토플이 토플 센터에서 바로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합격은 해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막 야, 너 토플 안 냈으니까 빨리 빨리 내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농담처럼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양쪽 학계를 조금 지내본 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그런 서류, 요건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지도교수가 출전서 안내되어 있던 다른 서류 보고 합력해서 내주는 경우도 봤고 또 다른 얘기인데 아니면 저처럼 토플 성적표를 안 내고도 합격하는 경우인데 한국은 일단 행정 단위에서 요건 심사에서 팍팍팍 자르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적 대학원에 지원할 때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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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체크하고 트리플 체크해서 꼭 요건 심사에 탈락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꼭 이 얘기들을 1년에도 한두 번씩은 꼭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숙지, 모집 공부 제발 똑바로 봐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증명서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입니다 특히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는 요즘 없는 곳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연구계획서는 무조건 100%입니다 석박사 지원을 받는데 연구계획서가 없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연구계획서를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메일을 보내도 뭐 문제 있어요 해결 바래요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주고 싶어도 해결을 못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방식도 시도를 해봤는데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메일을 보내면 훨씬 더 대답하는 입장에서도 쉽겠죠 그리고 질문하는 본인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인스타였던가 페이스북에서 되게 유명했던 짤인데요 뭐냐면 이력서의 내용을 채우는데 27년 문장으로 만들었었는데 7일 제출만 해도 1시간이 걸렸는데 당신이 뭐라고 날 몇 분 만에 판단하나요? 네 저도 몇 분 만에 누구를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류 심사는 한 사람당 못해도 시간 단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자기 제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대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최소 10년을 노력했어요 당신을 뽑기 위해서 서류 심사도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그 중간에 숭많은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최소 3일을 투자합니다 면접 서류만 해도 몇 시간을 봅니다 근데 당신 마음대로 양식 무시해가면서 왜 쓰시나요? 라고 반박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수많은 연구계획서나 자기소개서나 어디를 봐도 모직 공고에 연구계획서 양식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양식이 있는 데 듣고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양식이 있는 데면 그 양식에 맞춰줘야죠 나 혼자서 나 잘났다고 내 방식대로 한다 다 그런 양식이 있는 거는 그 양식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완벽하게 돌파할 수 있는 자신 다시 말해서 당신이 석사 때부터 석사 공부를 하면서 세계가 진동하는 연구성과를 낼 자신이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이미 커리어에서 보장이 된다 이 정도급 아니면 제발 제시하는 양식에 맞춰서 자기의 거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 연구계획서죠 꽃 중에 꽃입니다 사실 연구계획서만 잘 돼 있으면 웬만하면 뽑고 싶어요 정말 오우 연구계획서 괜찮네 이러면서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구계획서대로 얘가 논문을 쓸 거기 때문에 학위 논문을 쓸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구계획서 석사 박사 연구계획서대로 학위 논문 쓰신 분 손 오 왜 이렇게 많아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대부분은 연구계획서대로 학위 논문을 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특히 박사급이면 몰라도 석사 연구계획서를 학위 논문으로 그대로 쓴다 쓰셨나요? 조은희 선생님 유니태 선생님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학위 논문을 쓴다면 그건 진짜 박수 받을 일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수가 왜 연구계획서를 주목해서 본다고 할까요? 어차피 이대로 학위 논문을 쓰지도 않을 텐데 학위 논문 이 연구계획서 안에는 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필수 소양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술적 글쓰기가 되느냐 다시 말해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창작이 되느냐 기본적인 창작이 되느냐 이게 핵심적으로 걸려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연구계획서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논문 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연구를 이용하는 파트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구계획서에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면 어 요거는 기본적인 학술적 글쓰기가 되있네 뽑으면은 내가 뭐 그 다른 거를 지도해도 학술적 글쓰기까지는 많이 안 봐줘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글이 엉망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인용도 하나도 없고 인용도 없어 혹은 인용을 했어도 엉터리로 인용했어 이러면 얘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고민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똘끼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계획서에서는 얘가 뭘 하고 싶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뭘 하고 싶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얘가 이거를 미친듯이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계획서만 봐도 창작과 똘끼가 어느 정도 전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구계획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연구계획서의 꿀팁을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논문 형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연구계획서를 가끔 연구계획서를 에세이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업자 다 계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에세이로 쓰는 순간 웬만하면 떨어뜨릴 겁니다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왜냐하면 그 학술적 글쓰기를 보기 위해서 연구계획서를 보는 건데 학술적 글쓰기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에세이 형식의 일반적인 글쓰기는 다른 데 가서 써야지 학계에서 쓸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논문 형식으로 써라 둘째 이건 진정한 꿀팁인데 근데 꿀팁이라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여러분이 지원하는 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수의 논문이든 저술이든 한두 개 그 논절을 한두 개 정도는 인용을 해야죠 그게 말하는 바는 뭐냐 저 교수님한테 지도받기 위해서 이 정도 책 정도는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 지원을 하는데 해당 교수 저술이 한두 개도 인용이 안 돼 있어요 인용 제로 그러면 얘는 왜 나한테 배우려는 거지 아니 여기 인용된 애한테 가 왜 나한테 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영국에서 꿀팁은 이 정도 혹시 선생님들 더 꿀팁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마 그 교수님한테 떨어져서 같겠죠 인용을 그럼 안 뽑죠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성의껏 조금 수정은 해줘야지 꿀팁 같은 거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프로포설은 컨트랙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획서가 한글이 더 중요해요 계획서는 계약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획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든지 거기에 자기를 스스로 매일 필요는 없거든요 혹시 이렇게 했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계획서는 그 교수가 평가하는 거니까 그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과 영향을 드러내는 자신의 똘끼를 보여준다는 그 말을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생각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터 선생님 김바루 선생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 메일 보내는 페이지 정말로 저렇게 문제있음 해결바람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네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메일을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대학 강의를 안 하잖아요 대학원급 오면은 보통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 강의에서는 전 또 대학 강의 좀 많이 맡았는데 대학 강의 1년에 한 편 이상은 이런 메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어떤 어떤 내용을 써라라고 강의 맨 처음에 분명히 이렇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꼭 1년에 한 명 정도는 무조건 있더라고요 물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거는 극단적인 거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이 원하고 뭘 필요로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보통 제 세대는 방금 김바루 선생님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에 대해서 예의를 갖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 세대에서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예의가 없는 거죠 굳이 대학원에 오고 싶냐 라는 거는 늘 이 컨텐츠를 하고 있는 늘상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 오고 싶다면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게 연구계획서든 아니면 지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학과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든 뭐든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의가 흔히 오해될 수가 있어가지고 뭐 꼰대 같은 얘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인 거에요 상대방과 나를 모두 높이는 상호 예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점잘한 개정륜 여기서 대학원 가구심리 이번 편은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